7월은 치자꽃 향기 속에 이해인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.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 빛으로 떨어지는 꽃.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테지요.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.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.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.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.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는 오늘. 내 마음의 향기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 이루십시오. 시집 기쁨이 열리는 창 중에서.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만나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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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